자 여러분 첫 번째 던질 수 있는 그런 질문이 이런 겁니다 사전투표에 대한 전산조작과 같은 그런 일이 없으면 정상적인 투표는 어떻게 이루지는가 이 질문이 모든 선거 부정 문제를 판단하는 데 출발점이 됩니다 사전투표에 대한 전산조작이 없는 경우에 정상적인 투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이 기준점이 되어 가지고 다른 선거를 비교해 보게 되면 검시에 그냥 그 선거가 옳은 선거였는지 잘못된 선거였는지가 그대로 여러분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의 차이입니다 당일투표 득표율은 통상 당일날 치료지기 때문에 정상투표에 가깝습니다 부정선거가 없다는 것이죠 사전투표가 부정수가 없으면 그 차익값은 거의 0에 근접합니다 그러나 사전투표에 부정률이 있으면 차익값이 아주 커지게 되고 그 차익값이 일정한 규칙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일정한 규칙이라는 것은 민주당 측은 항상 사전투표에 표를 집어넣어 주기 때문에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모든 동에서 모든 구에서 모든 도에서 다 플러스값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국민의힘은 항상 넣어준 만큼 나만께서 표를 빼앗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사전투표 득표율에서 빼앗기기 때문에 당일투표 득표율이 커가지고 마이너스 값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쪽에 표를 넣어주고 한쪽에 표를 빼앗기 때문에 좌우대칭 구조가 나옵니다 국민의힘의 마이너스 10% 사전투표 득표율의 마이너스 10%를 빼앗고 그다음에 민주당에게 여러분들 10%만큼 더해 주니까 항상 좌우대칭의 여러분들 플러스값하고 마이너스 값이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 소위 사전투표를 조작할 때 주로 조작하는 방식은 동별로 조작을 하거나 투표소별로 조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동에서 플러스가 나오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모든 동에서 마이너스가 나오고 또 투표소 레벨마다 조작을 하게 되면 모든 동에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모든 동에서 민주당은 플러스가 나오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보면 2020년 4.15 총선 당시에는 서울만 예를 들면 서울의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동수가 425개인가 이렇습니다 그럼 425대 0이 되는 겁니다 민주당이 모두 다 사전투표의 승리라는 겁니다 투표소 레벨을 계산하게 되면 1480개입니다 1480대 제로화 되는 겁니다 전국의 이런 투표소를 다 계산해 보게 되면 3500개가 됩니다 2020년 4.15 총선에서 전국의 모든 투표소에서 거의 다 민주당이 승리해 가지고 3500대 제로입니다 조작을 동별로 하느냐 투표소별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소위 특정정당이 모든 동에서 다 플러스값이 나오는 이유가 동단위별로 조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아주 고마운 지역은 문재인 정권 하에서 모든 공직선거 다섯 분이 다 부정이었습니다 부정선거가 일어난 거죠 사전투표를 뭡니까 조작을 해 가지고 민주당 후보에 표를 얹어줬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광역시에 전부는 아니고 대부분의 여러분들 지역구가 바로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습니다 어제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전주시에 정동영 위원이 출마했던 지역하고 그 다음에 이스타항공에 소위 이상직 후보가 출마했던 지역은 전남, 전북, 광주가 대부분 조작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은 정동영을 떨어뜨리고 이상직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눈에 띌 정도로 소위 사전투표 조작이 여러분들 확인된 바가 있어요 그것을 어제 여러분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전남, 전북을 보시게 되면 이런 표들이 다 그려지게 됩니다 0값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교차가 됩니다 여기에서 푸른색은 플러스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이 아주 숫자 차이가 적습니다 1.2% 플러스 3.4% 플러스 1.3% 이건 좀 크네요 플러스 5.8% 그렇지만 대부분은 작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한쪽이 플러스고 한쪽이 마이너스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게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입니다 정상적인 투표, 사전투표 조작이 없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라남도,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입니다 숫자가 일단 아주 작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플러스도 많지만 마이너스도 꽤 있습니다 좌우대칭이 전혀 아닙니다 정상적인 선거였다는 것이죠 다음은 전라남도의 담양군 사례입니다 담양군 더불어민주당 쪽도 플러스가 많지만 마이너스 쪽도 꽤 많습니다 일부 지역이 지나치게 큰 수치가 나오지만 전반적으로 뭡니까 0, 2%, 3%, 8%, 2%, 1.9%, 1.3%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바로 이렇게 수치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체가 됩니다 우리는 정상선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 고흥군, 보승군, 장흥군, 강진군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대부분 다 교체가 됩니다 이렇게 한쪽이 항상 플러스고 한쪽 후보가 항상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다음은 2020년 4.15 총선 당시에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전북입니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교체가 되는 것이 이게 정상적입니다 사전투표 조작이 행해지게 되면 민주당은 항상 플러스 국민의힘은 항상 마이너스 그리고 좌우대칭에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이 거의 일치하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두 다 종합하게 되면 전북과 전남 사례를 종합하게 되면 정상적인 사전투표인 경우에는 제로값, 영값을 중심으로 어지러운 분포가 생긴다 어떤 규칙이나 패턴이나 좌우대칭을 발견할 수 없다 이렇게 좌우대칭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전투표인 경우에는 정상적인 사전투표인 경우에는 제로값, 영값을 중심으로 해서 어지러운 분포가 생긴다 이것이 바로 2020년 4.15 총선 당시에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이 전북, 전남 그리고 광주, 광역시에서 관찰되는 굉장히 귀한 사례입니다 다만 전주에 정동영 후보가 출마했던 덕진 지역하고 그다음에 전주시에 또 출마했던 이스타항공의 이상직 후보가 출마했던 데는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선거 데이터가 아주 어지러운 분포가 바로 정상적인 분포입니다 그거 어지럽다는 이야기는 규칙성이 없다는 것이고 그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선거 데이터가 예를 들어 바로 자연수다, 무작위수다, 랜덤 남바다 사람이 만든 숫자가 아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든 선거의 소위 사전투표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를 판단하는 그런 기준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여러분과 함께 바로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선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시간대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빼저리게 체험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맨 첫 번째 시간은 바로 서울시 서초구를 선택했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비교적 부요한 분들이 많이 사는 강남 3구 가운데 서울시 서초구 지역 2022년도 지방선거부터 2017년도 대통령 선거까지를 여러분들에게 일목요연하게 여러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목요연하게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고하는 자료는 바로 이렇게 구성됩니다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 역순으로 나가겠습니다 2022년도 3월 9일 대통령 선거 2020년도 4.15 총선 2018년도 6월 13일 지방선거 2017년도 5.9 대통령 선거 이것을 한꺼번에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이 보고를 받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거의 전문가 반열에 오늘 방송을 마치게 되면 여러분들 오를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차이값입니다 차이값 투표가 정상이게 되면 0값을 중심으로 해서 양당 후보가 아주 적은 차이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대단히 어지러운 분포들을 그려야 그것이 바로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다 전산조작이 없었다 부정선거가 없었다 이렇게 우리가 땅땅땅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역순으로 현재로부터 시작해서 과거로 여러분과 함께 지금 여행을 떠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맨 첫 번째는 바로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의 서초구청장 선거입니다 서초구청장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유일하게 조은희 후보가 자유한국당 후보로 살아남은 25개 가운데 24개를 바로 전산조작에 의한 사전투표 조작으로 민주당 측이 훔쳐간 바로 서울구청장 선거에서 유일하게 서초구청장인 조은희 후보가 살아남았고 지난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의 서초구청장 선거는 그냥 딱 보면 뭐가 되는가 하니까 이 사람들이 부정선거했구나 이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작품입니다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든 겁니다 서초구에는 여러분들 18개의 동이 있습니다 18대 0입니다 모든 동에서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득표위보다 민주당이 다 높습니다 그래서 브러스 값입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관내 사전투표까지 합치게 되면 19대 0입니다 민주당이 모두 다 사전투표의 승리를 거둔 겁니다 국민의 힘은 모두 다 패배를 한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득표 득표위보다 낮은 겁니다 100% 조작인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여러분들 이 소위 조작한 값이 정확하게 좌우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내곡동에서는 국민의 힘의 전성수 후보의 표를 마이너스 5.6%를 빼앗아다가 더불어민주당의 김기영 후보와 함께 더해줍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플러스 5.6% 국민의 힘은 마이너스 5.6%입니다 내곡동입니다 다음은 양재이동입니다 국민의 힘 후보는 마이너스 7.3% 양재이동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플러스 7.3%입니다 다 같이 일치합니다 양재이동입니다 국민의 힘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은 예를 들어 마이너스 5.7%입니다 방배일동의 더불어민주당은 플러스 5.7%입니다 정확하게 좌우대칭 구조를 이룹니다 우리가 흔히 하기는 데칼코만입니다 좌우대칭 구조가 발생한다는 것은 뭐를 뜻하는가 하니까 전산조작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 방배 사동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힘은 마이너스 7.8% 더불어민주당은 플러스 7.8%입니다 마이너스 7.8%가 뭐냐 사전투표수를 빼앗긴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되기 때문에 사전투표 득표수를 빼앗아가지고 그 양만큼 누구 함께 얹어주는 겁니까 민주당 후보와 함께 얹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반포 본동은 좀 조작을 심하게 했습니다 국민의 힘은 마이너스 19.2%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9.2%입니다 만 퍼센트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2022년도 요일 1일 지방선거 누가 부정선거를 시행했습니까 중앙선거 관련해 선거 데이터를 다룬 자들이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그 총책임자가 6월 9일 날 성진한 박찬진 전 선관위 사무차장이고 현 여러분들 장관급 사무총장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색종이를 가지고 물감을 묻혀가지고 절반으로 접었을 때 발생하는 데칼코마니와 꼭 같은 현상인데 데칼코마니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차이값이 너무 큽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5.6 플러스 7.8 플러스 5.7 플러스 7.8 이런 수치는 너무 큰 수치입니다 앞에서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바로 사전투표 득표율이 정상값이 되면 차이값은 0에서 5차인 3% 정도를 넘어갈 수가 없다 그런데 이게 3% 이하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범죄가 발생한 겁니다 언제? 2022년도 지방선거에서 서초구청장 선거입니다 서초구청장 선거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전산조작에 통한 사전투표 소위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방법은 전성수 국민의힘당이 사전투표에서 동별로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일정 퍼센트 10%나 20%를 빼앗아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김기영 후보한테 얹어준 겁니다 자 여러분 다음은 2022년도 바로 광역단체장 선거인 서울시장 선거입니다 서울시장 선거 여러분들 구청장은 기초자치단체장입니다 서울광역시시장은 광역단체장입니다 광역단체장의 자리는 17개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세훈과 송영길이 맞붙었던 서울시장 선거에서 서초구민들이 보인 여러분들 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서도 반포본동에서 조작을 많이 한 겁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시도지사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서울시장 선거입니다 이게 뭐죠? 구청장 선거입니다 두 개를 제가 좀 같이 해놨으면 훨씬 이런 보기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전산 조작을 해놓으니까 두 개가 똑같습니다 서울시장 선거하고 서초구청장 선거하고 똑같습니다 엄청나게 비슷합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반포본동에서 가장 조작을 많이 했습니다 플러스 16.5% 서초구청장은 뭡니까? 19.2%입니다 이렇게 조작을 비슷하게 한 겁니다 바로 프로그램을 돌렸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전산 조작을 통해가지고 오세훈 후보가 사전투표 득표한 것을 동별로 다 10% 20% 빼앗아가지고 송영길 후보와 함께 다 더해 준 겁니다 1억 퍼센트 이름들 전산 조작에 의한 사전투표 조작이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여 서울광역시시장 서초구에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것이 바로 윤석열 치아의 첫 번째 공직선거에서 권력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선관위 측이 저지른 그런 범죄입니다 범죄 범죄입니다 이것은 내란죄입니다 내란죄 이름 최종적인 뭐죠? 책임자가 승진을 해가지고 장관이 된 겁니다 여러분 눈 크게 뜨고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구청장 선거입니다 2020년 6월 1일 머릿속에 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서울 여러분들 바로 서초구 구민들이 보인 서울시장 선거입니다 똑같습니다 행적 아니면 행적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서초구에만 했겠냐 서울시장 선거를 아닙니다 25개 구 전부에서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서울시장 선거에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차이를 바로 구별로 본 겁니다 서울에는 25개 구가 있습니다 모든 동에서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송영길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오세훈이 동별로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뭐죠? 빼앗아가지고 송영길이 함께 붙여준 겁니다 꼭 같은 방식을 경기도 지사 선거에서도 한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에서도 여러분 플러스 5.9 마이너스 5.6 플러스 0.8 6.8 가만히 계세요 이게 몇 프로입니까 한번 보시죠 6.8 마이너스 6.5 강남구 여러분 플러스 6.5 마이너스 7.4 서초구 플러스 9.2 여러분 보시죠 이렇게 강남구나 서초구 같은 데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높은 이유는 왜 그런가 하니까 그냥 상대방 그러니까 오세훈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일정 퍼센트를 빼앗기기 때문에 사전투표 참가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수치가 늘어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편투표는 조작을 더 심하게 합니다 서울시 관외투표는 훨씬 더 뚱뚱합니다 1억 퍼센트 이름들 전산조작을 한 겁니다 서울시장선거 이름들 25개 구해서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이 더불어민주당은 항상 플러스고 국민의힘은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동단위별로 오세훈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일정 퍼센트를 빼앗아다가 송영기라기 이름 덮어 씌워놓으니까 당연히 뭡니까 민주당은 다 플러스입니다 국민의힘당은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이런 짓이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게 나란지 아니면 뭔지 hkl님 말씀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오지게도 해먹었네 오지게도 해먹었네 라벤더79님처럼 데칼코마니네 아침창님은 국민은 개대기였네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흥분을 좀 깔아앉히고 그다음은 바로 3구 대통령 선거 윤석열 대통령이 수백만 표를 넣게 도독질당한 2022년도 3월 9일 날 시집했던 대통령 선거에 서초구민들은 어떻게 했는가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표를 다 도독질한 겁니다 동단위별로 서초구에는 18개의 동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관외사전은 동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별로 하나로 하기 때문에 19대 제로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19대 제로로 사전투표에서 압승을 했습니다 윤석열은 다 패배합니다 사전투표에서 전패합니다 값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진장 조작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플러스 7에서 플러스 15%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율이 윤석열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4% 표를 빼앗겼으니까 동별로 자기가 얻은 표에서 표를 빼앗겼으니까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앞에 있는 사전투표 득표율을 빼앗겼으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값이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재명의 플러스 값하고 동별로 윤석열의 마이너스 값하고 심상정의 마이너스 값을 여러분 더하게 되면 거의 일치할 겁니다 3구 대통령 선거에서도 그냥 이런 표가 나온 겁니다 다 표를 도덕질한 겁니다 표를 다 도덕질해 가지고 표를 도덕질해 가지고 제가 추구한 거에 의하면 약 326만 표를 도덕질했으니까 351만 표 정도 격차가 났을 것이다 그러나 중앙선거관의 공식 자료를 보게 되면 24만 6천 표인가 차이죠 0.7% 제가 추구한 것은 10.3% 정도 차이가 나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렇게 선거를 가져간 겁니다 전산 조작을 하게 되면 데칼코마니처럼 민주당은 항상 차이값이 플러스고 국민의힘은 항상 마이너스 값입니다 차이값은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국민의힘은 사전투표를 빼앗기기 때문에 꼭 같은 분만큼 뭡니까 송영길한테는 플러스가 되니까 항상 민주당은 플러스 쪽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2022년도 3월 9일 대통령선거입니다